두 번째, 민주당의 과제, 보수의 재편을 주도하라. 이거는 제가 좀 우리 지지자들에게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21대 총선이 끝났죠, 여러분들? 21대 총선이 끝났는데 모든 언론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21대 총선이 끝났는데 모든 언론은 뭐래요? 보수의 계멸이라고 얘기해요. 21대 총선이 끝났는데 보수의 계멸이라고 하면서 지역구에서 84석을 당선됐다고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21대 총선은 보수의 계멸이 아니라 보수의 부활이고 수구의 계멸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쵸? 대한민국의 보수를 위장한 수구 세력들의 몰락과 진정한 민족주의와 진정한 애국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대승은 보수의 재건과 수구의 몰락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로 진보가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사람들인데 언론들은 무조건 저들에게 보수의 큰 가치를 씌워주면서 이번 총선은 수구 세력들의, 수구방공냉전체제 세력들의 몰락이었지 새로운 보수의 재건이 시작됐다는 저는 의미를 두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이번은 보수의 몰락이 아니다. 대한민국 수구냉전방공체제의 몰락과 이제는 진정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가 아닌 참다운 중도 보수의 가치를 이제는 펼칠 수 있는 정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은 개혁을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우리 지지자다 민주당이 진보정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보입니까? 우린 진보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친일을 청산하고 독재에 항구하고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이고 헌법을 중요시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진정한 중도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쿠데타로 헌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이 팔아먹던 매판 자본 세력들에 어떻게 저들의 보수가 됩니까?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운 게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진보가 유능하다는 정치 사상과 정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언론에서는 보수의 괴멸이 됐다. 보수가 재구성을 해야 된다. 보수는 재구성을 할 게 아니라 수구의 몰락이었어요. 그 보수 재편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진보 정치라고 자꾸 이제는 떠들 필요가 없어요. 180석의 거대 여당은 진보 정치로 한다고 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개혁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개혁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구 자본 세력들 매판 자본 세력들에게 의해서 지배당했던 불합리성을 합리성 있게 고쳐가는 작업이지 진보적인 개혁 작업은 아직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진보 정치의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중도 정치의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수의 재구성은 민주당이 앞장서야 된다. 180석 거대 여당 갖고 진보전 진보 진보 진보함은 진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스스로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는 그냥 합리적인 중도 자기는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은 스스로들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 때 저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21대 총선의 어젠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민주당이 진보 정권의 유능함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만이에요. 오판이에요. 진보 정권의 유능함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중도 보수의 재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책을 통해서 이 땅의 보수 정당은 민주당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보수의 위장을 쓴 수구 세력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할 수 없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고 쿠데타르를 해서 국민을 학살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가장 큰 어댄자, 개혁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180석의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중도 보수 정당인 민주당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보수의 가치를 내건 정당이 없었다. 이제는 민주당이 진정 보수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때다라고 정말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들은 수고 세력의 몰락이에요. 보수는 몰락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보수가 떠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여러분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망한 건 뭐예요? 반공주의와 냉전의 망령에 한마디로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 정당은 국민에게 심판받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엔 보수가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반공주의와 냉전, 빨개인 타령했던 이 시대에 역행했던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 세력을 국민들이 심판한 거예요. 이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수고 세력을 심판한 거지 대한민국에서 진보정치를 응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들이 중도 보수 정책이라는 정당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때 이제는 어디 가서 저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수고 세력들이 보수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정치의 보수의 재편은 굉장히 중요하시대요. 그런데 선거에서 이겼다고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재편을 한다? 아니에요. 쟤네들은 수구름 괴멸된 거예요. 쟤네들은 보수라는 말을 쓸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수구냉전 세대들이 21대 총선에서 심판받았으면 보수의 재편은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나서서 진정 보수의 가치를 새기고 스스로들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때 스펙트롬은 더욱 넓어지고 외연학창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항상 180석이 진보정치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시작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 180석 갖고 중도 보수 정치 중도 보수 정치라는 확고한 정당의 이미지를 심어줬을 때 다시는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정치 집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어젠다가 보수의 재편에 민주당이 나서라는 거예요. 왜 보수의 재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보수가 괴멸된 거예요? 아니죠. 수구방공냉전체력이 괴멸됐고 여러분들이나 우리나라 민주당만큼 보수적인 정당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앙겔라 메르켈 독일의 사민당 기독교 기독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지만 우리나라에 오면 극좌예요. 극좌. 정말 민주당만큼 민주당은 엄청난 보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우리 스스로가 자유한국당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이 프레임을 지지자랑 민주당이 깨야 돼요. 반드시 깨야만 저 수구 세력들이 다시는 보수의 가면을 쓰고 정치화시키는 일이 없어요.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어젠이다. 50년 장기주권, 이제는 대한민국 친일 반공 세력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려면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찾아와라. 저는 이 어젠다를 꼭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조중동과 함께 모든 종편 그리고 미스미디어에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자유한국당이 공천 막말로 이번 선거를 졌습니까? 공천 잡음으로 졌어요? 얘네들은요. 미래통합당의 선거 패배의 원인이 공천 잡음과 차명진의 막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천 잡음과 막말로 진 정당이 아니에요. 시대에 역행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빨갱이 타령하고 아직도 공산주의 타령하고 시대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구시대적인 수구냉전체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던 자유한국당의 변하지 않는 시대의 역행정치에 의해서 국민이 심판한 거예요. 무슨 막말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보수를 포장해 주는 거예요. 저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은 정말 합리적인 중도 보수의 정치를 민주당이 재건해야 된다. 수구 세력들은 몰락했고 저 수구들은 영남자민련으로 그냥 머물게 냅두고 민주당은 어디서 180석의 진보 정치, 개혁 정치를 얘기하면 안 된다. 당연히 중도 합리적인 정치를 하면서 합리적인 개혁을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근데 쓸데없이 진보 180석이 해놨더니 나라가 망했다는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당의 가치를 중도 합리적 정치로 못 받고 이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의 가면을 썼던 수구 세력들은 이 땅에서는 사실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만 진짜 진보 정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진보 정치가 떠오르게 하려면 민주당의 합리적 중도 보수의 가치를 재건을 해줘야 돼요. 민주당이 언제까지 진보 정당이 될 수는 없어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도 아니고 진보가 좋은 것 맛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특이한 정치 지형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보수 정당, 중도 보수 정당이 가장 유리한 정치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저 괴멸된 수구 냉전 체제의 세력들을 이제는 민주당이 진보 정치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을 자연스럽게 살려주지 말고 민주당이 보수 재건에 나서라. 그래서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흡수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저들이 보수라고 하면서 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요. 더 이상 미래통합당은요. 정치 능력도 없고요. 더 이상 통합당의 한계가 있다는 걸 국민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젠다를 던져주는 것은요. 우리 지지자들도 진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진보입니까? 진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합리적 중도 세대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요. 오히려 더 외연학장과 함께 더 개혁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개혁과 진보를 얘기하는 순간 이런 단어 자체의 거부감을 느끼면서 민주당이 조금만 해도 트집을 잡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합리적 중도의 지지층들이 많이 모였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를 팔아먹던 수구 외에 매판 자본 세력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몰락했다는 걸 알고 정말 보수의 재구성 이 가장 민주당의 가치를 걸어야 될 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걸어서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제는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게 그래야지 여러분들 진짜 진보정당들이 나타나죠. 민주당은 여러분들을 봐서도 제가 여러분들 어디 무슨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저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가장 합리적이고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보수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민주당은 진보정치, 개혁정치 다 좋지만 스스로들이 진보정당이라는 이제는 어젠다를 벗어 던지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민주당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